정신 반짝 차리시고 오엑스는 정확히 표시해두세요 아셨죠? 원래는 유료특강이었습니다 아셨죠? 다만 누구는 유료주고 누구는 무료주기 좀 힘들어서 이번주는 무료로 갑니다 어찌됐든 간에 특강이다 보니까 실은 원래 강사들은 무료특강은 신경을 쓰지 않아요 유료특강도 대부분은 신경쓰지 않아요 강의를 오래 했으면 오래 할수록 신경 안 씁니다 작년 자료 그대로 갖다가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자료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100% 자료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특강 자료는 매년 저는 틀립니다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 뭔 또 약을 팔려고 하냐면 제가 아까 5년간 공단 문제만 발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실은 특강할 때 유료특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오엑스를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오엑스가 좀 빠르긴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 최근 5년간 다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리사 시험 다 들어와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 지금 관련된 부분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노무사 행정사는 참고적으로 물체권을 안 봐요 아셨죠? 세무사도 물체권 안 봐요 아셨죠? 그래서 국가공인시험 중에서 이렇게 4개 시험만 물체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은 다 들어와 있고 제 경험상 보면 우리 시험도 공단 문제니까 아마 이 범위를 벗어날 걸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좀 보시고 동영상이 우리는 정확치는 않은데 아마 오늘 찍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마 학원 2층 가서 신청을 하시면 이번 주 내로 제공이 돼요 아셨죠?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학원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 동영상이 동영상은 원래는 유료라고 유료로 하려고 했어요 이것도 또 왜냐하면 처음에는 무료인데 왜 동영상을 유료로 판매한다고 이렇게도 해가지고 왜 상가시다 상가시 해가지고 동영상도 무료로 갑니다 아셨죠? 다만 오늘 우리나라 수고스럽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두 달 뒤에 무료로 달라고 했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 말고 우리 말고 일반 우리 방문가 회원들 아셨죠? 그분들은 유료로 달라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돼가지고 동영상이 2주 뒤에 오픈됩니다 아셨죠? 뭔 얘기하고 싶냐면 2주 뒤에 오픈이 되면 거기에 한글 파일 올라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받아본 자료가 아셨죠? 따라서 오늘 드린 자료는 찢어버리세요 아셨죠? 찢으시라고? 뭔 맨날 놀래 2주 뒤에 나오면 다시 출력해서 그것만 다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아 OX를 이게 연습이지 여러분 지금 적어가지고 일일이 다 적어놨잖아요 그럼 답을 알아 몰라 그러면 문제를 풀어 못 풀어? 풀어 그것만 보고 복습을 하니까 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다시 출력하셔가지고 출력해서 다시 풀어보셔 봐요 다 틀릴 거예요 또 찢어 다시 출력하셔가지고 다시 풀어 그 질문이 익숙할 때까지 우리가 제일 약한 것은 단어 하나 때문에 틀린 거예요 단어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은 다 알아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단어를 못 찾아요 그런 맥락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아셨죠? 지금 적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해서 적는 건지는 알겠습니다만 2주 뒤에 동영상이 나오면 출력 다시 하셔가지고 계속 문제를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다만 이 여섯 개 파트만 아셨죠? 여섯 개 파트는 그만큼 신경을 써가지고 한 2주간 작업을 해서 만든 자료니까 시험 범위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오피인 유치권에서 보겠습니다 자 오피인 유치권에서 보겠습니다 이론 정리를 먼저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풀게요 수업 시간에 유치권 설명할 때요 유치권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이랍니다 부동산 유치권은 밑줄 등기해야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왜? 법정 담보물권이니까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2-2번 OX 판단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X야 키워드 뭐라고요? 법정이니까 합의에 의해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의 규정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자 그 다음 볼게요 출판 보세요 수업 시간에 넓은 의미의 담보물권입니다 이 담보물권을 전문용어로 전형담보물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전형담보물권이 뜻이 뭐예요? 전형담보물권은 뜻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담보물권을 뭐라고 한다? 전형담보물권이라고 부른다 종류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오늘 배우는 뭐? 유치권 그리고 질권 세 번째는 세 가지가 민법에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따라서 저건 뭐라고요? 전형담보물권입니다 지문 바꿔볼게요 나오진 않겠지만 비전형담보물권도 있답니다 비전형담보물권의 의미는 뭐예요?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널리 사회적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비전형 대표적인 비전형담보물권은 뭐 있나요? 양도담보입니다 양도담보도 일종의 담보물권이긴 하지만 법에는 없잖아요 그런 명락에서 양자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격을 민법해서 통유성이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담보물권의 통유성 정리하겠습니다 다 들어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종성이었습니다 유치권 부종성 있나요? 없나요? 있죠? 질권은 저당권은 잠깐 부종성의 의미는 뭐예요? 부종성의 의미는 부종성이라 담보물권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종된 권리 전제가 뭡니까? 피 담보 채권이 있다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면 담보물권도 뭐하고 존재하고 피담보 채권이 없어졌으면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런 성격으로 뭐라고 한다? 부종성 이렇게 표현하고 이에 비해서 수반성도 있었죠 수반성의 의미는 뭐였어요?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되면 담보물권도 양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담보물권을 피담보 채권과 뭐해서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더라 그래서 유치권 수반성 있나요? 없나요? 있고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습니다 요즘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불가분성이랍니다 불가분성 불가분성 의미는 뭐예요? 피담보 채권 전부가 변제될 때까지 담보물권은 전속하는 성격을 이걸 뭐라 간다? 불가분성 유치권 불가분성 있나요? 없나요? 있고 질권도 불가분성 있고 저당권 불가분성 있다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6페이지 가서 보세요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20번 8페이지 20번 보세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OXO 이것이 뭐라고요? 유치권의 불가분성 이랍니다 같은 맥락의 20-1번 우리 시험 기출이에요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에 채무자가 피담보 채무의 밑줄 뭘 했나요?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인에서 유치권은 밑줄 일부 소멸입니까? 아니면 전부 효력이 있나요? 전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일부를 변제해도 유치권은 전부 행사할 수 있어 그 변제한 부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맥락 때문에 불가분성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칠판 유치권에도 불가분성이 있지만 저당권도 불가분성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칠판 보도에 그 다음 갑니다 우선변제권입니다 유치권 우선변제력 유리꾼이 있나요? 없나요? 없고 질권은 저당권은 있습니다 다시 갈게요 물상대입니다 유치권 물상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고 질권은 있고 저당권은 있습니다 그다음 가볼게요 유치적 효력입니다 유치한다는 얘기는 그 물건을 뭐한다고 하겠나요? 점유. 유치권 유치할 수 있나요? 질권은?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경매권입니다. 유치권자 경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질권자 있고 저당권자 있다. 최소한 7가지만큼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세 가지 담보물권의 공통된 성격 정리하시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시 강조.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과 물상대의는 없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비교하셔서 정리하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이제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1번 보죠. 5페이지 1번. 법정 그대로입니다. 5번.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죠. 법정 그대로니까 5입니다. 쭉 내려오셔가지고 3번.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맞나요?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넘어옵니다. 4페이지. 유치권에는 물상대의가 인정된다. X입니다. 그렇죠?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5번 와서 볼게요. 갑이 비용 소유의 자동차를 을에게 수리시킨 경우에 을은 수리비 채권에 대하여 비용을 상대로 비용은 누구예요? 자동차 소유자를 상대로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어? 뭔 얘기예요? 갑이란 사람의 자동차입니다. 그 자동차를 을이 빌려가서 타고 있는 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는구나. 숫자들어가야지. 누구 자동차? 병의 자동차를 누가 빌려가서 갑이 빌려가서 타고 다니고 있는 중에 뭐가 왔다고요? 고장이 나서 카센타는 누구한테 가서? 을한테 가서 이렇게 민법상의 도급기약 수리를 맡겼답니다. 카세타 주인이 자동차를 수리했으면 카세타 주인은 갑에게 수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수리비 채권 받을 때까지 을은 자동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나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그렇죠? 자, 을의 이름 누구예요? 유치권자 각병의 이름은? 오케이 소유자 자, 이제 문제입니다. 갑은 누구야? 갑의 이름 누구냐고? 채무자겠습니다. 그렇죠? 을의 이름은? 맞죠? 끝. 유치권은 채무자에게 만 행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 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나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채무자에게만 3자에게도 잠깐만, 잠깐만 자 그림을 바꿔볼게요 갑이라는 채무자가 있고 을이라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은행이 채무자에게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인 은행이 그 집에다가 을은행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런데 집주인 채무자는요 자기 집 인테리 공사를 맡겨가지고 병이 집주인에게 인테리 공사비 공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병이 이 집을 뭐하고 있다고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됐죠? 이 상황에서 나중에 은행이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요 저당권 뭐했다고요? 저당권 뭐했어? 실행했습니다 저 집이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경매? 되었지요? 그래서 그 집이 정의란 사람이 경락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서 아저씨 주인 받겠으니까 내가 경락 받았으니까 집 비워줘 라고 하면 얘는 유치권 행사를 채무자에게만 합니까? 그러니까 경락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같아달라? 그러니까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다른 그림이야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이래 지금 상황이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유치권 자체가 물권입니다 물권은 뭐라고요? 절대권이에요 채권은 모순관리가 되겠지만 상대권이지만 물권은 누구니까? 절대권이니까 채무자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모든 3자 따라서 지금은 OX O예요 그렇죠? 누구에게만 채무자에게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채무자 이외의 3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명락에서 O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이죠 지금부터 유치권 이론 정리할게요 유인물은 찢어버릴 거니까 가급적이면 적지 마세요 더러워집니다 이게 유치권의 처음과 끝이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어떻게 적법하게 점유했을 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반드시 피담보 채권에 뭐가 변제기가 뭐 했을 때 도래해야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민법사항의 결령관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소한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네 번째 민법 320조 유치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무슨 규정임으로 이미 규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당사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뭐가 없어야 특약이 없을 때만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최소한 기본이고 여기에서 우리 시험은 어차피 나옵니다 이게 유치권의 처음과 전부다 다만 세부진상 가볼게요 누구 물건이라고요 따라서 누구 물건이라면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그래서 배웠던 플레이크 하나 기억나시죠 도급기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수급인의 재료로 신축 건물한 건물이라면 그런 경우라면 공사대금 채권 담보하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연습해 볼게요 그래서 어딘가 있을텐데 6다시 아니에요 그거 7페이지 오시면 14번 7페이지 보세요 14번 수급인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된 건물에 대한 뭐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수급인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끝 칠판 보세요 국어시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험 지문의 일반적인 도급기약에서 그 지문이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 지문처럼 도급기약에서 지문이 추가됩니다 어떻게 수급인의 노력과 수급인의 재료에 의한 신축건물이라면 이 신축건물은 법적으로 누구 거니까 수급인 거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에 공사대금 채권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양자 그렇게 비교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끝났고 그 다음 칠판 보세요 타인의 뭡니까 물건 물건은 부동산도 물건이고 동산도 물건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유치할 수 있고 동산도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라면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물건뿐만 아니라 뭣도 유가증권도 유치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었고 그 다음 적법한 점입니다 간단히 그 점유가 무슨 점이라면 무슨 점이라면 불법 점유에 의한 경우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시 어떤 점유일 때만 적법 점유일 때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가 무슨 점이라면 불법 점유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인물 좀 볼게요 이 점을 먹기 전에 유인물 보겠습니다 유인물 7번 유인물 7번 유치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으니까 X인가요 7-1번 유치권자는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유치권 발생하지 않죠 5입니다 7-2번 유치권자는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 틀렸습니다 채무자가 증명하셔야 합니다 채무자가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법 점유를 증명하지 유치권자가 스스로 불법 점유가 아닌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7-1번 1항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네요 이 점유는 직접 점유에 의한 것만 의미합니까? 아니면 간접 점유에 의해서 유치권 성립할 수 있나요? 직접 점유만 이란 무엇도? 간접 점유에 의한 점유도 인정된다 다만 간접 점유 중에서 누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이 지문이 가장 어려운 지문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습해 볼게요 6번 하다 봐봐 6번 지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가 없지만 그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라면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나요? 5입니다 6-1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으니까 X 6-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접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전송 요건인 점유에 해당한다 5입니다 그렇죠? 6-3번 건물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 다른 하수급인을 통하여 신축 건물을 밑줄 뭐합니까? 간접 점유한 경우에도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될 수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넓은 의미의 점유는 간접 점유에 의한 유치권 성립된다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뜻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 칠판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요건은 반드시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뭐예요? 도래감 역으로 갑니다 변제기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경우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행사할 수 없다 반드시 채권의 뭐가 변제기가 뭐 했을 때만 도래했을 때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설명할 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의 집을 잇는데 이 집이 가비단 사람이 회복자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주택을 현재 을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자가요 목적물을 점유하는 동안에 여기다가 뭘 투입했다고요? 비용을 투입한 게 있답니다 그런 경우 후에 점유자가 목적물을 회복자에게 뭐 할 때 뭐 할 때? 반할 때 투입한 뭐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비용 빼주세요라고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비용의 종류 몇 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 필요비에 대해서 필요비의 상환을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받기 위해서 이 본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을 보세요 비용 상환 채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필요비 상환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행사할 수 있고 아니 비용에 필요비가 들어오니까 행사할 수 있고 없고 있고 유익비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유익비의 경우에 그 기간이 법원에 의해서 뭐가 되면 허여되면 허여는 기간이 뭐 되었나요?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얘기는 비용 상환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허여된 경우라면 이 경우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었죠? 그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유일한 시험지문 다시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뭐 했을 때만 도래했을 때만 유치권 행사 따라서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도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다 그 얘기니까 그래서 8번 옵니다 8번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하면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8-1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 밑줄 뭐였나요? 인정 유예기간 인정을 우리가 배웠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허여되었다면 기간 연장되었죠?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임차인은 기간 내에서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OXO 그렇죠? 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명락에서 확인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와서 볼게요 건물의 누구는 임차인은 밑줄 임대차 전속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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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요 임대차가 전속하고 있자는 기간이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유익비는 유익비는 언제 받으시라고 임대차가 종료되어서 임차 목적물 임대인에게 발언할 때 따라서 상황의 경우는 뭐가 도래하지 않았다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비용 상환 청구 안 돼 이해하셨죠? 다시 넓은 의미에서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비용 상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단서가 언제라고 단서가 언제라고 변제기가 도래 다른 말로 변하면 임대차가 뭐 했을 때 종료 그런 맥락에서 정리해 두시면 되기 위해서 X입니다 나머지 칠판 보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은 여기 있습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었나고요? 결련성 각설하고 비용 상환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다시 가비란 사람이 키우는 소 한 마리가 있습니다 한우 한우 한우는 좀 애매하되게 그냥 집에서 밭일하는 이라는 소 이소가 이소가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을에 밭에 가서 심어져 있는 배추도 아니고 무를 물을 가베이 이라는 소가 기어가서 다 먹고 망쳐놨습니다 그러면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밭주인 을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었지요? 그런 경우에 이 의리라는 밭주인은 그 소에 대해서 이거 받을 때까지 소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했어 아니 있다고 했잖아 끝 질문을 바꿉니다 보세요 어렵습니다 비용 상환채권도 유치권의 피 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가장 쉽게 나오면 비용 상환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어지면 쉬워 근데 뭐라고 주어지냐면 비용 상환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냐고 그러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이 채권의 일이 뭐니까? 피담보 채권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채권도 피담보 채권 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지금 시험 지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라고 주어지면 쉽지만 이걸 뭐라고 주어지면 피담보 채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은 얘기라고 지금 이에 비해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애웠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황스럽게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또 배운 거야 안 배운 거야 안 배웠어 헷갈리지 마시고 이때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다라고 연습하셔야 돼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목적물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의한 채권이기 때문에 결련성이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면 피담보 채권 될 수 없고 또 내지는 수업시간에 배웠던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반환 채권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끝났고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시험은 주로 이 두 가지만 처음에 나오니까 양자랑 그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하나 더 추가시켜 볼게요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시멘트라는 공사 자재를 판매하는 상인이에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의리 수급인인데요 수급인이 시멘트 공사 자재를 사고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시멘트 뭐였다고요? 사왔어 그 수급인께서 갑이라는 도급인과 사이에 건물 지어주기로 뭐 체결했다고요?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도급인 땅에다가 예쁜 건물을 누가 수급인이 건물을 뭐였어요?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급인이요 이 갑이라는 시멘트 공사 자재 공급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해서 시멘트를 사왔지만 문제는 공사 자재 대금 채권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공사 자재받기 위해 대금 받기 위해서 이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느냐 그림 이해하셨나요? 시멘트를 뭐해서 사다가 누구 시멘트로 내 시멘트로 건물을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이 건물은 누구 시멘트야? 가볍게 시멘트잖아요 그런데 이 수급인께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보급인은 수급인에게 더욱끼하게 해서 공사 대금을 지급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새끼가 이 돈을 띄워먹고 있어 지금 상황이 이랬을 때 갑이라는 공사 자재 공급업자는 완성된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어? 없습니다 워낙 요즘 나 워낙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끝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연습해 볼게요 10번 5입니다 공사업자 을에게 건축 자재를 납품한 갑은 그 매매대금 채권 어떤 채권 시멘트 매매대금 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병의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련성이 없어 다만 칠판 보세요 누구는 누구는 수급인은 이 건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나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건 구별하셔야 돼 시험 지문에 주로 갑을 물어보지만 경우에 따라서 누구도 물어보니까 수급인은 이런 경우 수급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갑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확인하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10-1번 건축자재공급업자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체결한 자재공급 계약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에 자재공급업자는 자재대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질문 바꿉니다 자재대금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라고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1번 임차인의 박스 뭐라고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라면 임차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옳은 얘기 되고 12번 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건물 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엑스입니다 12-1번 같은 맥락입니다 건물 임차인은 권리금 반환 청구권에 기하여 임차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옳은 얘기입니다 13번 읽어보시고 OX 판단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고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길을 넘겨준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3자에게 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OX를 떠나서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 자 보세요 엑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매수인 사이에 엑스 토지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줬나요 안줬나요 일부만 일부만 그래서 7천만 원은 지급했습니다 얼마 못 받았나요 3천은 현재 못 받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매도인이 이 매도된 토지를 뭐하고 있나요 점유하고 있네 다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나요 여기까지는 문장에 나와있어 애우지 말고 첫 줄에 나와있잖아 미도인이 미도인이 부동산의 매매대금 일부만 모한 상태에서 지급받은 상태에서 점유는 하고 있지만 소유권 넘어갔던 얘기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요 아니 지문 봐봐 나와있잖아 이 상태에서 누구에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땅은 누구 땅이야 갑의 땅 을의 땅 법적으로 을 땅 맞죠 그 상태에서 병한테 가서 다시 뭐했다고요 팔았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으로 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나요 처음 봅니까 아니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게 그림을 보면 쉬운데 이 그림이 문장으로 표현해도 어려워 지금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았지만 부동산은 뭐하고 있고 점유하고 있고 이미 등기는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3자에게 못했다고요 전매 따라서 서류상 누구 앞으로 병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그럼 땅은 누가 점유하고 갑의 등기는 답답한 놈 누구야 갑은 답답하지 않아요 누가 답답하겠어 얘가 답답하겠지 땅은 뭐 있는데 사왔는데 누가 뜨고 있어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야 주인 맡겼어 땅 내 토지의 인도를 뭐하니까 청구하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 돈 못 받았는데 얼마 3천만 원 못 받았어 이거 받을 때까지 나 이거 못 준다 토지의 인도를 뭐하니까 청구하니까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 돈 못 받았는데 얼마 3천만 원 못 받았어 이거 받을 때까지 나 이거 못 준다 라고 이 메이더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뭔 얘기야 니가 했어 그럼 얘는 유치권에서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보셔 봐 3천만 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매대금 채권하고 이 점유하는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 있어 없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 있어 없어 인간관계가 없잖아 이 매매대금 1억 원은 계약에서 파생하는 것이지 이 토지로 파생 아니잖아 지금 따라서 뭐가 없으므로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이라면 유치권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렵긴 합니다만 문장의 뜻은 이렇게 보셔야 돼 애우지 마시고 애우지 마시고 그래서 의미 자체를 즉 매매대금 채권은 어디에서 파생하는 것이지 매매 계약에서 파생하는 것이지 매매 목적물과 관련이 없으므로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매매대금 채권이라면 유치권에서 할 수 없다 그런 명락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옵니까 X입니까 5 14번은 X라 있나요 15번 다세대 주택의 창호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구빈이 공사대금 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다세대 주택 중 밑줄 몇 세대 한 세대만 점유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 총 다섯 세대를 공사했는데 문제는 다섯 세대를 다 점유하지 못하게 몇 세대만 한 세대만 점유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유치권에서 하는 경우라면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공한 공사대금 채권의 밑줄 잔액 전부를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합니다 맞나요 따라서 한 세대만 점유해도 전체 세대에 대한 피담보 채권이 뭐했다 성립 그래서 옳은 얘기 됩니다 16번 별표 눈에 거슬리는 지문입니다 건물 신축공사에 누구는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 따라서 이 정착물은 지붕 기둥 주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유치권 취득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물건이 아니야 뭐가 아니라고요 물건 아니지 단순히 토지의 부합물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X입니다 같은 맥락에 16-1번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면 위 정착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맞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칠판장 어렵습니다 전문용어는 이겁니다 칠판 보세요 채권 무슨 채권 피담보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는 결련성이 요구됩니다 채권하고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인과관계가 있어야 유치권 인정됩니다 따라서 그런 말을 뭐라고 한다? 결련성을 뭐한다? 요구 그런데 지문을 틉니다 그 채권하고 점유 사이에서는요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요건 사시 정도의 지문이에요 우리 정도의 시험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드라마 보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결련성을 요구하지만 점유하고 채권 사이에서는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뭔 얘기냐면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요치권이 성립합니다 즉 채권만 있다면 점유는 선이든 후든 다 요치권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한번 했었냐면 소 얘기했던 소 얘기했던 소 얘기했던 소 얘기했던 소 얘기했던 을의 밭에 와서 을의 밭에 있는 물을 다 망가뜨린 날이 4월 20일이에요 그리고 워낙 소가 손살같이 풀 뜯어먹고 뭐 했다고요 도망갔어 도망갔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을은 4월 20일 날 소 주인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채권이 뭐 했나요 채권이 뭐 했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소가 이미 집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유치했어 못했어 못하다가 한참 뒤에 그의 여름 7월 20일 날 그 소가 또 들어오니까 을은 그 소 점유에서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뭐가 발생하고 채권이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해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이해하시나요 지금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먼저 우리 소를 뭐 한 상태에서 점유한 상태에서 뭐가 발생해도 채권 발생해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런 명락에서 보시고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 눈이 안 좋아 17번 보세요 눈이 안 좋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귀 좀 막으시고 목적물에 대한 점유율을 취득한 후 동그라미 후가 들어오면 실력자예요 후가 안 들어오면 보통 사람이에요 후가 안 들어옵니다 후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뭐였나요 성립 뭐가 성립 먼저 했고 어? 점유 먼저 성립하고 채권이 발생했죠 유치권 인정된다 인정 안된다 인정되니까 X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뭔 말인지 몰라 17-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율을 뭐한 뒤 취득한 뒤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먼저 점유율을 취득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 성립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8번은 문제가 달라요 18번 보세요 놀라지 마시고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율하기 전 눈에 들어오셔야 돼 이 단어가 아까는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고 후 지금은 전 생각보다 어려워요 눈에 안 들어올 한 길이 시험에 막상 나오면 이런 단어가 눈에 안 들어와 이 단어 못 찾으면 문제 못 풉니다 점유하기 전에 건물 공사로 취득한 건축비 채권이라도 그 후에 건물을 모였다면 점유했어도 유치권 성립합니다 먼저 채권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를 취득해도 유치권 성립하고 앞에 봤던 17번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이 발생해도 유치권 성립한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전문용어로 채권과 점유 사이에서는 결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무리지만 최소한 시험 지문 채권 먼저 성립 후 점유해도 먼저 점유하고 나중에 채권 발생해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출판 보세요 마지막 얘기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무슨 규정이므로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모여있다면 특약 이 특약 유효무요 그래서 19번 오세요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맞나요 19-1번 채권관계 당사자 사이에 채권에 관한 유치권 포기 특약 유효 무효 유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20번 오고 그 다음에 20-1번은 X 20-2번까지 20-2번 유치권자가 피담보 채권의 밑줄 뭐였나요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에 남은 채권에게 상응하는 유치물 부분에 하나여 권리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전부 권리행사죠 불가분성이니까 X입니다 같은 맥락에 20-3법 민법 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자는 각 부분으로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그 다음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이 뭐하거나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의 경우에도 뭐한다 적용된다 옵니다 그래서 20-3번과 20-1번 비교하셔봐 20-1번 유치물이 밑줄 뭐 분할이 가능합니다 유치권의 분할이 가능해도 피담보 채무의 일부를 변제했다 할지라도 유치권은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일부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명락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21번 유치권에는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 효력이 없는 거 맞죠 그 다음이 좀 이상해요 유치권자는 채권에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유치권에도 경매권 인정 됩니다 20-1번 유치권자는 채권에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죠 5 20-2번 유치권자에게는 경매청권이 있고 22번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다 X입니다 X 유치권자도 직접 채무에 변제 충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걸 뭐라고 불러 어 다시 보셔 봐 갑이 현재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갑이 뭐하고 있다고요 유치권자 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도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라면 이 물건 뭐할 수 있다고요 경매할 수 있어 갑이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현재 유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을 뭐하려면 변제 받으려면 목적물을 뭐하시라고 유치 경매하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자도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에 모여서 청구에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직접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었지 이런 권리를 수업시간에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이 물건을 뭐한다 먹는다 누가 누가 유치권 다시 원래 이 물건을 뭐해서 경매해서 돈으로 받는 게 맞는데 문제는 이 물건이 어떤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이유 수업자로 뭐라 하겠나요 정당한 이유 경매 부치기가 너무 쪽팔려 이게 경매 부치면 만원짜리 만원이냐 만원짜리 받으려고 할 수는 없잖아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원의 창구에 의해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직접 저 물건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고 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룹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X입니다 22-1번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 있는 때는 미리 채무자에게 밑줄 모함이 없이 통제함이 없이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OX X요 왜 채무자에게는 통제해야지 왜 좋은 자 먹어 소유자에게는 내가 네 물건 먹습니다 라고 뭐 하셔야 돼 통지는 하셔야지 법조항이 그래서 요가 함정이라고 지금 다시 간이 변제 충당 인정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 첫 번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법원에 청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채무자 등에게 뭐하라고 통지 법조항을 찾아보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3번 이하는 할게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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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